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희 뉴스킹의 첫 번째 출연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제 라디오라든지 방송에 출연하는 거, 뭔가 스스로 계기를 잡는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해야 되겠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냥 일상이 돼가지고요. 자주 다른 방송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계기는 없고. 특별한 의미 없이.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 이제부터 라디오 하겠다, 이제 방송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정치에 그냥 항상 오늘 숙제차로 나가기 길을 때도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YTN, 뉴스킹, 자주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계의 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좀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못 박은 시한은 내일까지거든요, 15일. 예산안 처리 지금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표 의장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경제 통의예요. 특히 지금 법인세는 사실 부자 감세가 아니고 소득세를 줄인다 그러면 그건 부자 감세로 되는데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중국으로 가야 될 투자 자본들이 한국, 대만, 일본 중에서 세 나라 중 하나로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일본, 대만에 비해서 법인세를 좀 낮추는 게 이 시기 필요하다.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회사도는 재벌 총수한테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원들 상여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주주들 배당으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이걸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 김진표 의장이 계속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민천은 김진표 의장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결국은 법인세가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에 수정한 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민주당이 독박 쓸 겁니다. 책임을 다져야 된다. 다져야 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야당이 수정을 낸 게 이렇게 통과돼서 되는 경우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유례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밀어붙이겠다라고 보여요. 저는 김진표 의장이 그걸 상정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남은 무슨 카드 같은 게 있나요? 원래 좀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카드를 제가 봤을 때 썩다고 생각도 들리죠. 저는 국정조사 참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회의만 이상민 장관 회의만이 우리 당 국정조사 못 들게 오는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민주당의 동무대로 만들어야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방송에 나가게 하는 게 민주당에게는 유리하죠. 국정조사는 이미 합의된 거고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주장만 들려주게 할 거냐. 저는 굉장히 이건 나쁜 선택이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약속 파괴한 거 맞죠. 장관을 어쨌든 증인으로 합의를 해줬다는 거는 해임을 일단 지금 안 하겠다. 일단 국정조사 끝나고 보겠다는 건데 이제 시기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된다. 국정조사는. 국민의힘도 지금이라도 복귀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적극 참여해야죠. 참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구가 지금 부산 해운대 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장에서 비대회도 열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 예컨대 부산 엑스포라든지 가덕도 얘기 등등 좀 풀었던 것 같은데 부산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전달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공략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표심을 유권자들 마음을 가져오기는 어렵고요. 부산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당장 선거를 하면 아마 부산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 있겠고요. 내일 모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저는 한 50% 이상 가져올 수 있으려나.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해요. 그대로 됩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가장 좀 잘 되는 곳 중에 거기 부산 지역인데 반밖에 안 된다. 그때 우리한테 최악의 선거가 지방자치의 선거. 그렇죠. 지난 지방자치 선거. 나북 정상회담 직후에. 그때는 다 졌거든요. 그 구청장. 선거 다 졌는데 내일 당장 하면 다 지지는 않더라도 절반 이상 가져오기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 그 정도군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아직 많이 남긴 남았지만 1년 넘게 남았지만 당내에서는 자꾸 새로운 구원 투수라든지 새로운 인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물보다도 룰이 중요합니다. 전대룰 같은 거. 전대룰이. 왜냐하면 투표하는 사람 좋아할 이야기, 환심살 이야기를 후보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룰로 하면 사실 당원 중심인데 당원도 우리 TK 어르신 당원이 주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할 굉장히 강성 보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 민심은 멀어지죠. 그럼 총선에서 불리한 겁니다. 전대룰. 그래서 전당대회 룰인데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수도권 청년 민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룰을 채택하면 원래 강성 후보들도 자기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수도권 청년 민심이 호소하는 발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당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죠. 모든 후보가 사실 그게 중도보수 노선인데 모든 후보가 중도보수 노선을 하면 우리 당이 중도보수 정당이 되는 거고 수도권에서. 그래서 후보보다도 룰 자체가 중요합니다. 당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10대 0으로 해도 된다. 당원위에 뽑는 거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산 후보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 듣는 수도권 당협의원장은 억장이 무너지죠. 자기 선거 아니라고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지금 말씀대로라면 진짜 누가 당대표 하는 것보다 전당대회 룰을 지금 전당대회 룰을 대표 기준으로 7대 3이잖아요. 당원 7, 일반 3인데 최소한 이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꾸 역선택 걱정하잖아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투표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그 사람들도 우리 당 지지로 바꿔와야죠. 물론 영원히 민주당인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스윙보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도층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중도층이 있을 거고. 그러면 한때 우리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져오는 게 선거 이기는 거고 특히 전당대회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있을 때마다 누구누구 심, 마음 팔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심은 없다. 나는 전당대회 개입 안 할 테니까 윤심 파는 후보는 찍어주지 마라. 예전에 이게 지금 보니까 제2의 진박 소동 지난 총선 2010년 총선이었나요? 총선 때 진박 간별 그것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이가 고생을 되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게 윤심 파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런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그걸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중립 선언을 좀 해 주셔야 당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공정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심은 없다. 윤심 파는 사람 찍지 마라. 이런 따까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저에게 부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일부만 부르자. 다 불러야 되는데. 좀 좋으면 김균 의원도 다녀오신 것 같고. 저희가 조경태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가고 싶은데 안 부르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불러주세요. 그러지. 하태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듣고 싶은 주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전문가들 특히 이제 예산 전국에는 원내대표 출신들을 좀 선호하겠죠. 예산 총괄을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 현재 정치인이든 아니면 원로 정치인이든 야당도 포함해서 많이 불러서 많이 이야기 듣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유승민 의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권도전을 하는 겁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요? 유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 나가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전 경력이 자꾸 쌓이는 건 안 좋거든요. 지난 경기지사에서 쳤고. 그래서 경기지사 때 룰이 5대5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7대3도 쉬운 선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자구도냐 다자구도냐가 중요해요. 구도가 더 중요하다는군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선 투표에서 1대1 싸움을 붙인다. 이러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7대3 구도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결승에서 5자가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승산이 있죠. 약간 그때 김기현, 나경원, 조형, 나경원 두 분이 나눠 먹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더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7대3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승에서 몇 명이 붙냐. 이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사실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책임당원이 그 당시에 이준석 뽑을 때 28만 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래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때 했던 분들이 좀 많다고 보면 청년 당원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요. 또 동시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지방선거 후보들이 경선을 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또 당원 가입을 많이 시켜요. 네. 그래서 저는 연령별 지역별 당원 분포 자료를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또 어느 연령. 그렇죠. 세대별로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이면 당원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 당원 비중 높이는 게 수도권 청년 민심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TK 어르신 민심을 반영하는 건지 이거를 100만 당원 어쨌든 자료 공개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2030 청년 당원 비중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한 70% 내지 80% 정도는 어르신들이 당원이고 왜냐하면 제 지역구 당원은 제가 알잖아요. 제일 잘 다 알 거 아닙니까? 제 지역구는 제가 알잖아요. 당원구 명구 갖고 계시니까. 제가 부산시당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권은 제가 알거든요. 그럼 부산시는 압도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요. 많군요.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TK 비중이 영남 비중이 한 60, 70% 이상 됩니다. 그거 비율을 조금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공개하면 당원 투표 100% 하는 게 정말 수도권 청년 민심 반영하는 건지 어디 민심 반영이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정치인으로 역할은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남아 있죠. 총선 때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총선에 나올 것이다. 당연히 나와야죠. 정치인인데. 국민의힘으로 아니면 다른 걸로. 국민의힘으로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박지원 전 원장이 조사를 받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확실한 건 문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보고를 받고 뭔가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한 게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구조 노력은 당장 하지 말고 당장 이 사건에 대한 보안 유지를 해라 정도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료 삭제를 지시했는지 이거는 명확치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래서 죽었거든요. 죽은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왜 구조 노력을 하지 말고 보안 유지를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은 명확히 좀 밝혀야 되죠. 그리고 유가족과 하고 약속이에요. 대통령이 유가족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 희생자 아들한테 보내가지고 진상규명 꼭 하겠다. 억울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진상규명 협조도 안 하지. 억울하면 풀어주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월북자로 몰렸던 거. 그게 사실이 아니면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북자로 단정을 한 거를 문 대통령이 마치 승인한 것처럼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서면이든 뭐든 뭔가 입장이나 조사. 저는 언론 인터뷰 통해서 밝히는 게 제일 좋겠다. 인터뷰를 차라리 하셔가지고. 기자가 물어보면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조사의 효과가 있고 또 대통령 예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충분히 해명이 되면 저는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눈에 좀 띄었던 게 이거 질문만 드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 8일 의원님께서 직접 했던 것 같아요. 이란 히잡 시위 폭력지휘 규탄 결의안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란 여성들과 연대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권 세대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의 인권,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 전세계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도와줄 때다. 그리고 어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란 여성들이 제 사무실에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 모두가 그런 얘기해요. 지금 이란 체제 바뀌어야 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경찰이라고 있어요. 본인 사생활 감시하고 무슨 노래 듣는지 이런 것까지도 감시하는 북한하고 비슷한 사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거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음에도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많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